기름수저, 기름수저. 아버지가 정유회사 다닙니다. SK에너지! 여! 뭐야! 뭐 인싸! 아 진짜? SK에너지! 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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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산? 유산? 아, 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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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. 아, 마, 마, 마이, 마이 파이터가, 유산은 인천에 가! 예! SK, SK 인천, 정유. 유산, 우산공장! 우산공장? 그래! 아 형님! 아 그래, 봐! 아 형님! 야 형님! 오 마이 갓! 형님! 형님! 형이 기름집 출신이었어 아버지 때문에 화학과학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빠도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화학과 좋다고 그러니까 올 머니 엄청 잘 벌었잖아요 오 마이 갓 아니 기름집 출신이셨구나 아니 이건 진짜 전혀 몰랐는데 SK에너지 34년 동안 공부하셨던 우리 아빠는 지금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노베이션 바뀌었지 You're talking English Stop it! Stop it! First time I ever met in this industry Yeah! So do I! We don't have an SKPPL It's not PPL Recently Just 2 weeks ago Just 2 weeks ago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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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